저희는 태웅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모카리나 사주 모임 소나기라고 하고요. 소리질러! 소나기의 뜻을 아시는 분. 네. 선물 나갑니다. 네. 소리를 나누는 기쁨. 네. 소리를 나누는 기쁨입니다. 일단 우리 멤버가 오늘 9명이었는데 한 번씩 목소리 인사, 자기 이름 한 번씩 저 왼쪽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나기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기 이선민입니다. 소나기 김혜숙입니다. 소나기의 박영훈입니다. 소나기의 김덜기라고 합니다. 소나기 최재인입니다. 소나기 성철희입니다. 소나기 박기욱입니다. 소나기 하얀슨입니다. 소나기 하얀슨입니다. 소나기 하얀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운대에서 멀리 불샌 제공원까지 왔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저희는 한 명의 관객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곡은 학교 가는 길인데 사실 곡이 좀 즐거운, 밝은 곡인데 우리 학교 갈 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안 즐겁죠? 그래서 우리는 퇴근길로 바꾸겠습니다. 퇴근길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되었나?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엠마야 너무 커요 엠마야 너무 커서 엠마야가 안 나와 엠마야 소리 이런 걸 좀 났어요 복 하나 복 하나 복 하나 볼륨 낮춘 게 안 돼요 큰 부대만 하다 보니 소리가 아 이랬어요 큰 부대가 어딨어요 우리 가깝게 해봤어요 다 schlimm 좀더 다 차야 돼 좀더 지금 도룬이 안 쓰잖아 안 할면 엄마가 종호 잡고 종호하지 마세요 지금 당황하고 계십니다 왜 계속 천천히 하세요 저기 월포만 앉아 월포만 앉았습니까 대사장님 알고 보면 경기가 흘렸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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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이크가 짜가지고 애 마이크가 짜지 아니 그래 뇌새 낫죠 우리가 너무 좋은 애플로 들고 와가지고 그러네 사회가 운동 못 지어 있지요 응 근데 사실 우리는 안 추워요 햇빛은 있어 이리 오지 엔터 그리고 나와요 나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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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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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마다 가시죠. 노래 나오면 다같이 불러주시고 홀로 나는 새야 새야 이거 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예, 예, 예. 자, 하면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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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노래도 같이 불러주세요. 백명 소리가 안 나면서 감기게 백명...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어둠 바다 하카, 포로나는 세야! 세야! 일어나, 아이언 바다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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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나에게 짓지트면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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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않아 오지않아 있다고 생각했다 흐뭇 하나 흐뭇 하나 흐뭇 하나 자, 백 명함천! 자, 백 명함천! 그렇게 나란다니까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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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앵콜 아직 앵콜은 멀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이라고 CCM인데 교회 다니시나 절에 다니시나 다 같이 감사하시고 예 자 다시 한번 흔들고 있습니다 자로 오오오 자로 부러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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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1,2,2,3,5,000m 부산 갈 맥이 부산 갈 맥이 부산 갈 맥이 자 이제 앵콜은 없습니다 다같이 자 소나기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